이따가 이게 뭐야 2위 이기로 간다 삥이잖아!? 내 입은 삥친...삥친을 보여주지 삥실 아! 삥실 아! 이게 왜 내가 맞냐고! 아 나 삥 잘 꺼지 않았어 여러분? 이거 왜 내거 뭐지? 이거 뭐지? 버거인가? 아 이거 왜 내거 맞냐? 이건 좀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나 진짜 잘 꺼다고 생각했거든 들어갔어 송강이 나한테 아 여기 터졌어? 이게 뭐야? 아 여기 맞았어? 아니야 여기 여러분 여기 맞았네 내가 잘못 깐게 아니라 여기 까고 잘 들어갔는데 여기 맞아서 다시 생겨나왔네 너무 패기있게 갔던게 더 웃겨 자 이번판의 컨셉은 시원하게 레드옷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집에서 레드옷만 파밍해서 이렇게 가까웠다고? 이걸 찾아 덜려있어 누구냐 누가 먹고 튀겼냐 온 놈이야 죽여버리겠어 내가 이거 볼곱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데 내 기분을 너냐 너구나 찾았다 범인 범인 발견 범인 발견 너 통화 다 쓰면 된다 맘이 너무 급했어 맘이 너무 급했어 아니 집중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이 꼬였어 이게 제가 총알을 다 써가지고 제가 장전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맘이 급했어 그 효과음 따와야겠다 그 맨인 블랙 효과음 쫄깃 뭐야 버그야? 얘는 진짜 버그가 걸렸는데 애기 드드로우면 죽여야지 이 개꿀잼을 왜 포기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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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겸버스 하나? 뭐야 겸버스 뭐야 왜 나갔어? 왜 들어오지? 왜 포기했어? 왜 안 들어오지? 좀 아쉬운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벽에 벽이 왜그래? 잘했어 어떡해 아 수르탑 뭐야? 뭐야 이거 벽이 이거 진짜 자연사 아니야? 아 이거 자연사 아니야 이거? 봐봐 걸릴 게 없는데 아 그래 쭉 갈걸 아 뒤에 차 소리 나가지고 100으로 죽은 것 중에 제일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놀랬어 아예 거기 앉아 있을 거라고 진짜 0.0000001도 예상을 못 해가지고 두 개 까고 푸시하는 거 어때? 두 개 까고 사이가 들고 푸시? 하나 둘 아 이 송질 하려다 내가 쏠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삼초끼 아니면 이거 아 나 일부러 삼촌 느꼈 쓰는 건데 이거 DBS인지 몰랐다 아 풀 DBS네 아 참초끼에다가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